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도 만나고 시진핑과도 회담을 가졌지만 이런저런 논란에 가려서 성과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역시 대언론 관계였습니다. 출국 전부터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하더니 주요 정상회담에는 아예 풀기자단 마저도 취재를 못하게 했습니다. 전속 취재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기내에서는 CBS 채널A 두 기자만 불러서 한 시간이나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다 처음 있는 일이고 결코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는 일인데 처음 있는 일들이 창의적이고 신선한 것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권 교수 전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중의 선물 있죠.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행시 당첨자 시사 1번지 1주년 기념으로 5행시 공모했을 때 당첨되신 분들 제가 어제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제작자들 마음이 약해 가지고 내일까지만 받는데요. 내일까지만 받고 정말 마감합니다. 시사 1번지 메일 주소 시사1st 골뱅익 ikbc.co.kr로 인적사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모레는 아직까지 왜 안 오냐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요.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 매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저런 논란이 없었다면 정말 그런 부분들 깊이 들여다볼 텐데 좀 그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문제인지 안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번에 언론과의 관계는 한번 짚어볼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네 분 패널이 다 대변인 해보셨으니까 김유정 의원 전속 취재라고 하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할 때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앞에 이렇게 모두 발언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좀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담하고 그렇지만 아예 처음 모두 발언부터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전속 취재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요. 그런 게 있었나라고 제가 몇 번 다시 보도를 봤는데요.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전속 취재라는 거는 배우들이 전속 출연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속 취재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창조해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같으면 이게 창조경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MBC 전용기 탑승 배제가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언론 탄압 아니다. 이렇게 크게 외쳤거든요. 왜 언론 탄압이 아니냐면 취재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탄압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여는데 전용기만 그냥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사방 6일 동남아 일정 중에 26개 일정이 있었는데 12개를 언론인들 다 배제를 한 겁니다. 그중에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한미한일 한중정상회담을 완전히 원천 배제를 한 거거든요. 이럴 거면 불러주는 대로 받고 영상도 편집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대통령실 입맛대로 골라서 주는 거를 받을 것 같으면 천만 원씩 들여서 뭐하러 전용기 타고 기자들이 갔습니까? 서울에 앉아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자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대응을 하겠죠. 그러나 전석 취재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고 이렇게 언론을 대하는 입장은 결국 이게 국민에 대한 경시와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는 불을 보도 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규남 교수 보시기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석 취재라는 방법. 글쎄요. 우선 첫 번째는 지난 9월 뉴욕에서의 이른바 비소고 욕설 파문에 대한 어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리 사전 예방 차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 자체가 대단히 천박하다. 거기서 저는 비롯되고 있다. 언론은 결국은 대통령의 행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정상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익이라고 하는 본인 중심의 어떤 논리 속에서는 언론이 충실하게 보도해 줘야 되는데 정상회담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 기사라든가 또 평가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를 감당해낼 만한 저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취재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하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국익을 강조했잖아요. 사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국익을 생각해서 간다. 그리고 MBC 기자들 전용기 못하게 한 것도 국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속 취재 이유도 대통령이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 두 세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에도 불구하고 가서 외교 일정을 수행한다. 그것은 저는 국익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언론의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은 그건 그냥 국익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편의죠. 국익과 편의는 좀 구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게 외교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취재를 할지를 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기존에는 잘 쓰지 않던 형태의 결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앞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좀 걱정해가지고 취재 범위를 확 줄여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윤 대통령이 사실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도어 스태핑까지 하겠다. 언론과 조금 더 친하게 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고 내가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언론과의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쓸데없이 불편해지고 있다. MBC를 안 태우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왜 그런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저는 구기기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십니다. 방하창님 기자단 왜 갔대요? 우리 아이디 쓰시는 풀기자단 왜 갔냐? 라프타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는 언론도 정신 차려야 된다. 아부쟁이 아이디 쓰시는 분? 전속기자? 북한인가? 희주기님은 입으로만 자유회치고 행동은 조선중앙회치고 중앙통신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찰리님 참 아쉽네요. 어차피 가신 거 보람있게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국익을 위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을 갈라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은규 대변인 우리가 참 아쉬운 게 지난번에는 정상회담 제대로 못했잖아요. 서서 그냥 몇 초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시진핑 굵직굵직한 미중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건 기자들이 좀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텐데 청와대 관계자가 들어가서 그걸 또 전속 취재 취재가 기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그걸 또 취재라고 부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언론과의 관계가 저는 그 정부의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사실 대통령 보호에만 오로지 지금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아예 30% 대통령으로 되기를 본인이 아예 선택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언론관계라는 것이 껄끄러운 긴장관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홍보수석 있지 않습니까? 홍보수석을 통해서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또 홍보할 건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비춰주는 창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다양한 국민들이 계시듯이 언론도 다양한 언론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런 민주주의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당대표도 근거 없이 해임해버리고 그게 또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고 또 후보 시절에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패싱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저는 자유에 대한 관점,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단어만 쓴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에 맞게 현대국가 우리 2022년도의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은규 대변인께서는 왜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30%의 지지율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라도 방어하자라는 방어기제가 저는 강하게 작동해서 오히려 그 30% 계층에 조금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 그리고 MBC에 대한 탑승 거부 이런 것들이 또 환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들만 보고 국정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내지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하고 소통을 잘하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한 반대와 국민적 갈등을 무릅쓰고 용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 그게 국민과 소통이 되는 겁니까?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양국이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자단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미중회담 같은 경우 3시간 하고 나서 다 공개했고 기자들 들어가 취재했고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시타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13분간 기자들한테 또 질의응답도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비행 일정 때문에 이랬다고 하는데 전용기가 무슨 시간 한 10분 늦춰서 기자간담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기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내에서는 뭐 했습니까? 채널A 기자와 CBS 남편이 검사인 그 기자를 불러서 한 시간 동안 사담한 거 아닙니까? 공사 구별도 안 되는 이런 대통령 그리고 기자 출신 홍보수석 기자 출신 부대변인 다 수행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언론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외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지 MBC를 전용기에 태우고 가는 게 국익에 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내에서 간담회 하면 또 MBC 취재 배제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MBC를 배제한 이상 기내에서는 취재와 관련된 거 안 하는 거가 맞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 MBC를 배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용기라는 것이 이동하면서도 필요하면 기자분들이랑도 소통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자고 거기 나름 기자석도 마련돼 있고 단상도 갖다 놓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용기의 활용성을 낮추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제가 전용기 MBC 기자 안 태운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유가 취재 편의 제공만 안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내 간담회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취재 제한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기내 간담회 안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기자 두 명 안 불러야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 외국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이동하면서 독점 인터뷰를 기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친한 기자와 티타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이슈가 없었을 때 그런 걸 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특히 언론이 왜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만 하냐라는 게 문제가 됐을 수 있는데 MBC 기자까지 안 태운 상황에서 그걸 하니까 더더욱 대통령실에서는 취재와는 관계없는 사담이었다고는 하지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건 정말 사실이죠. 그리고 해외 순방이라는 것이 저는 정무적으로도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국정 홍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공세 잘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내에서도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이런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미 MBC를 배치해버린 마당에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카드가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우리 열정열차 만들고 했을 때도 열차 안에서 다 그거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 오히려 홍보의 카드를 더 날려버리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잘하고 오시라 이런 뜻에서 여야가 조금 정쟁도 중단하자 이런 자정의 목소리가 늘 나오곤 했었죠. 그런데 순방 다녀올 때마다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 대통령 씨를 스스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민간인 탑승부터 해가지고 비소금 논란부터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는데 가기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MBC 탑승 배제 시작해서 언론 탄압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방 6일의 일정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자간담회가 취재 제안이라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놓고는 모든 기자를 취재 제안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정을. 그럼 뭐라고 설명하죠? 서다희님. 이렇게 포장한 외교 내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요? 어느 봄날님. 심리적 구중 궁궐에 갇혀버린 정부군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둘리님. 용산일보 만들겠네? 네. 아주 창의적인 댓글 주신 둘리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천아람 위원장. 궁금한 게 지금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없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왜 대변인이 없는지 이유 좀 아세요? 사실상 김은행 보수석이 거의 그냥 겸임을 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재명 대변인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그냥 대변인 아니고 홍보수석만 하고 대변인 없고 부대변인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용산에서도 이재명 부대변인을 그냥 대변인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필요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변인 우리가 필요하면 충원할 수 있게끔 자리를 비워두는 거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사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언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대통령실에 주는 기사, 불러주는 내용만 받았으면 된다 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언론관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지난 9월에 뉴욕 방문에서는 본인의 욕설 비속어 파문으로 외교 참사 논란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뭡니까? 결국은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서 언론 통제 논란으로 사실상 얼룩진 동남아 순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나갈 수 없으니 도대체 참모들은 뭐하러 오고 있는 겁니까? 참모들의 역할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언론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대통령을 설득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홍보 방향을 가지고 오히려 정무적으로 보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정책계획수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생각을 그냥 뒷받침하는 데 소위 이른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 말은 곧 앞으로도 부대변인으로 가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는 저는 대통령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있어야 할 사람은 있고 필요한 자리니까 다 있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대변인이 없이 좀 비정상적이죠, 이게. 네,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변인이 별도로 있어서 나쁠 게 없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나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대변인이 할 역할이 있고 홍보수석이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해보셔서 알지만. 또 한 가지 대통령의 성과를 조금 덮었다고 할까요? 가렸다고 할까요? 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노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이 생산이 됐는데 너무 많이 노출된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대통령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영부인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말하자면 부록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본말이 좀 전도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운 포즈로 사진을 찍은 거 팔짱도 끼고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에서 보였던 심장병 어린이 가서 한 걸 가지고 또 오드리 헷번 코스프레헨이 어쩌니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신은규 대변인, 언론이 김건희 여사 쪽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빚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사진을 또 그쪽에서 막 뿌렸단 말이에요. 사실 배우자 외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저는 노력을 했다는 거는 평가를 하지만 사실 모든 게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딱 반만 남겨 있으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평가할 수 있듯이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한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도 굉장히 저는 득표 요인보다 간표 요인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정쟁화의 도구로서 또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김건희 여사가 최초의 후보 시절에 조용한 내조만 본인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그 약속의 정신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말 노멀한 역할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수행 문제로 그냥 나토의 일정을 다 덮어버렸던 김건희 여사의 그 뉴스로 비롯된 것인데요. 차라리 이부속 씨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국가의 위상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조금 공식화해서 일정을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했으면 좋겠다. 기왕 일정을 수행하고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중요한 정상회담에 취재 통제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다 지금 알아서 누가 찍었는지 모를 사진들 다 걸러가지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취재 허용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사방 6일간의 일정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뉴스로 사실은 뒤덮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누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지 하나도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식화하고 이런 리스크로부터 조금 나라를 구해보자 라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네. 저는 뭐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언론 노출이나 사진, 대통령실의 사진 제공이 사실 그 자체로는 그렇게 과다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40몇 장 낸 거거든요. 일정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도 기자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기사 올라오면 조회수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과대 생산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들도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바이든이랑 그렇게 친근한 포즈 취한 거 과거 저희 영부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또 너무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썼느니 이런 부분들도 해당 국가의 당국에서 또 안내에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너무 악마화해서 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그러면 정확히 누가 수행했고 사진 촬영 전담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정진환 교수 묘하게 또 요청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전용기예요? 전용기 의원이 전용기 탑승 배제를 예의하니까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무슨 대통령 참모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일정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건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해명했습니다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보완상 이유로 못 주겠다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저는 그것 또한 역시 말이 안 된다. 대통령 부인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보완상이 됐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됐든 이건 뭐냐. 앞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김건희 여사 행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이런 논란이 되면 사진 오드리 헷번 코스프레, 빈곤 포로로 찍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다? 저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 일정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개하는 이른바 사후 공지하는 방식이 오히려 초래한 측면이 크다. 그냥 투명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언론이든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내지는 언론이 취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럴 거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왜 해외 순방을 왜 따라갑니까? 그냥 혼자 동남아 가서 빈곤시설에 가서 찍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왜 동행했는지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그 핵심이 뭔가 배일에 쌓여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 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통령 시대 조직조차도 보안상 이후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가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평가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지금 국민들의 인식을 조금 더 배려한 또 그걸 감안한 그런 행보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리멤버 아이디 쓰시는 분 이런 걸 주셨어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홍보 기획사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뭐든지 좀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돌아가서 김건희 여사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다고 밝힐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올리면 사람들이 얼른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건 바람직한 홍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굵직굵직한 회담 성과들도 있었고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거기서 공동성명도 나오고 또 대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회담 자체는 저는 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뉴스가 워낙 비중 있게 다뤄지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좀 일부 가려졌던 거 아닌가 좀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와서 실제 이런 부분들 공개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게 홍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키우고 어떤 것을 줄이고 우리가 또 원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걸 조율을 하는 게 홍보 역할인데 그게 지정은 홍보지요. 그냥 무슨 사진자료 제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홍보 방식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표절이에요. 표절. 표절을 흉내 내고 있어요. 사진도 그렇잖아요. 연출 사진들이.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대단히 낮은 수준의 홍보에 지금 취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